그러면 우리 어순윤을 소개합니다 다같이 박수하고 감성 우리 어순윤은 사탄력으로 이 눈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이 눈이 천사람도 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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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는 비밀한 기억에 세상 안 떠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멀지 못했다 이 가 이러네 잼 ji 아멘 자꾸만 멀어지는데 마음은 없어도 잊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음은 없어도 잊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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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나눠서 너를 쏘다 내가 착해서 살아났던 거로 왜 지금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다시 한 번 넘불려 그대계로 돌아와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나의 모습을 보이시다 너를 이해보다 내가 쉽게도 사랑한 것으로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너를 이해보다 내가 쉽게도 너의 모습을 보이시다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 내 마음을 보이시다 너를 이해보다 그래서 그런 음악과 너는 내가 고쳐 너를 안싶는다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거 너는 내가 고쳐 내가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고쳐 힘들어 내가 고쳐 내 방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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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길 사랑해 주시길 경호하십시오 사랑 부모님에게 지도를 하셔서 부모님하고 이 노래 하나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흑라방을 울어버린 오도식 어머님을 온통에 불러가 땅을 치고 더 못해도 다시 못해 어머니야 불조하니 자신을 선천에 치운집에 없으려니 어머니 한 번 불러가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 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터지고 빛남을 펼치며 우민을 잊아시게 그리워야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어머니 정신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